네! 안녕하세요. 조미대템의 송재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던룹 시스템 유고 멀티 툴입니다. 얘는 여러 종류의 스크류 드라이버와 소켓 렌치, 그리고 여러 종류의 툴로 제작이 되어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기타에 대한 트러스 로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픽 가드 제거라든지, 그리고 스트링 액션과 픽업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킥백에 휴대하고 다니면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아홉 종류의 사이즈별 육각 렌치하고 필립스 샤번, 그리고 십자 스크류 드라이버랑 2.5mm 플랫 헤드,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 8mm 소켓 렌치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기타, 기타 같은 거에 한 번. 이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헤드에 조이게, 줄감게를 풀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 사실 렌치로 막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렌치 막 여기에 다 기스 나고 막 그러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고, 다른 육각 렌치나 이런 것들도 다 사용 가능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리고 일자도 있는데, 일자가 우리 이런 데 일자 있잖아요.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아 이거 너무, 이거 되게 작네요. 그쵸? 일자가 되게 작죠? 십자 도라이버도 되게 작아요. 근데 십자 도라이버는 어차피 우리가 파츠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어요. 오, 네. 아 되게 좋네요. 헛돌지 않고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일자 도라이버도 이쪽에 있는 이런 파츠 같은 것들, 일자 도라이버 사용하시면 되고요. 육각 렌치, 육각 렌치. 어허허허. 육각 렌치. 여기에는 지금 육각 렌치를 사용할 수 있는 깁스는 없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십자랑 일자만 있어도 좋은데, 어쨌든 파츠나 아니면 이펙터 같은 거, 육각 렌치로 되어있는 툴 같은 것들이 있어요. 페달보드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기 굉장히 유용한 그런 툴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24,000원으로 정가로 나와 있고요. 어,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19,000원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툴로 내 악기를 보호하고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툴이죠. 네. 머스트 헤브 아이템. 범룹 시스템 유고 멀티 툴.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